화성시 인구가 다음 달 중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. 25일 기준 화성시 인구는 99만 8,576명입니다. 올 연말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면 2025년 특례시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당초 지난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됐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늦어지면서 돌파 시점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. 당초 지난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. 당초 지난달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.